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원혁명과 전쟁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산원혁명과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증기기관, 특히 제임스와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제임스와트가 만든 증기기관을 떠오르실 것 같고요. 그것이 공장의 성립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대량생산으로 이어져서 지금의 산업사회를 만들어낸 사건 정도로 아마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산원혁명의 넓은 의미, 종합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어렵지만 어떤 경제학자의 이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멜서스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멜서스의 본 직업은 성직자입니다. 당시 성직자들이 똑똑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대학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나와야 했기 때문에 멜서스도 그런 성직자였고요. 이 사람은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798년에요. 인구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면요. 인구의 자연 증가는 기하급수적인데 식량의 생산은 산술급수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빈곤은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는 자연 법칙 결과이다. 사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합리화해서 사회주의의 어떤 도전에 도전을 좀 막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이론을 비판하죠. 하지만 그가 살펴본 어떤 인구 증가의 패턴 그것을 밝혀낸 바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인구는 늘어나죠. 남녀가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인구가 늘어나죠.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식량 생산도 늘어납니다. 여러분 10명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와 100명이 농사를 지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날수록 식량의 총 생산량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식량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 많이 먹어요. 인구가 또 늘어나면. 그래서 사실은 인구 증가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 기울기가 낮아집니다. 한계 생산이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 이르게 되면 1인당 떨어지는 식량의 양은 줄어들고 또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한정된 공간에 사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니까 생활 수준이 떨어지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인구가 정점을 찍은 이후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게 되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인에게 떨어지는 식량의 양은 점차 늘어나고 주거 환경, 생활 환경도 점차 좋아지겠죠. 그래서 인구가 끝도 없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저점을 찍으면 다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웰서스의 주장은 어떤 최저점과 최고점을 사이에 두고 인구가 계속해서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웰서스의 주장이 영국의 인구 증가 패턴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1100년부터 1300년 사이에 영국의 인구가 200만에서 500만원 늘었다가 다시 1500년까지 200만원 다시 줄어듭니다. 그리고 1700년대에 이르면 인구가 다시 500만원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하건대에 다시 인구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18세기에 이르러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만약에 경작지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생산 기술의 향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원혁명의 핵심은 뭐냐면요. 물론 제임스와트 아니면 증기기관, 공장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기술 혁신에 의한 멜서스적 상황으로부터 탈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원혁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산업화를 이루려면 어떤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미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죠. 그래서 영국은 사실 18세기 이전에 농업 분야에서 자본의 축적이 일어납니다.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불리는 어떤 토지의 상업적 이용이 일어나서요. 이 과정을 통해 사실 많은 농민들이 자기 땅을 잃고 쫓겨나서 도시로 몰려들어 빈민이 되고 이것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농업 분야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일어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사실 영국이 산업혁명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산업혁명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동력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나무 같은 거 불태워가지고 동력을 얻어내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석탄이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이야 영국이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지만 당시에는 석탄이 아주 풍부했거든요. 한 200년간 영국에서는 풍부한 석탄이 산업혁명의 되게 중요한 동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군대의 발달입니다. 영국이 이때 전쟁에서 많이 이깁니다. 특히 7년 전쟁 같은 전투는 전쟁은 되게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7년 전쟁의 승리로 영국이 북아메리카와 인도라는 거대한 식민지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식민지가 생겼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원자재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원자재의 공급처 또 다시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영국은 이런 군사력의 발달과 식민지의 획득으로 말미암아 생산력을 증가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8세기 말부터 영국에서 산원혁명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게 되는데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업화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전쟁이 영국의 산원혁명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산원혁명이 일어난 시기에 영국은 프랑스와 혁명전쟁을 치렀고 나폴레옹이 등장한 다음에는 정말 나라의 구군을 건 그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대충 잡아도 1793년부터 1815년까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물론 안 좋은 것입니다만 사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가져다줍니다. 약 5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가져다줬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50만 명이 일자리를 얻어요. 그럼 여기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돈을 받아서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소비를 하죠. 즉 구매 욕구를 창출해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통해 오히려 영국에서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또한 영국이 전쟁 기간 동안 동맹군들에게 러시아, 오스트리아 같은 동맹국에게 계속해서 자본을 공급해주는데 이 자본으로 그 나라들이 또한 영국의 무기를 살고 영국의 제품을 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국의 전쟁이 바로 영국만 놓고 봤을 때 산업 생산품에 대한 소비를 만들어낸 점에서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은 산업혁명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혁명 때문에 면제품 늘어나고 소비제 만들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의 결과 영국은 철 제품 그리고 재철업이 발전하게 되고 철 생산품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전쟁의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요. 전쟁이 없었다면 이런 방향의 변화는 우리가 꼭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전쟁 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꼭 이렇게 무기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대규모 전쟁, 장기간의 전쟁 때문에 영국에서는 재철업이 발달하고 더 나아가 무기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방향의 설정에는 전쟁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증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산업혁명이 좋은 해결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전쟁으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지만 기술 혁신으로 인해 상공업이 발달함으로써 내실이 있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실업자들이 다시 대량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유지됨으로써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바로 전쟁이 제공해 주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군사발전이 어떻게 산업혁명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런 산업혁명이 어떻게 전쟁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9세기에 한 번에 산업혁명 때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화학 무기에 엄청난 발전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나열하기는 어려워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이때 격발장치의 발전이 있어서요. 그 전에는 총을 이렇게 화약을 붓고 불붙이고 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부시돌이 없어도 이렇게 그냥 충격만 주므로써 총알이 나갈 수 있는 격발장치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836년에는 요한 드라이제라는 사람이 바늘총이라고 불린 후장식 소총을 발명을 하여 이제 앞에서 총알을 넣는 게 아니라 뒤에서 총알을 넣어서 쏠 수 있는 그래서 장전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정확도도 높아지는 그런 발전을 이루어냈고요. 대포도 사실 여러분 대포라는 게 약간 큰 소총이잖아요. 그래서 대포에서도 후장식 소총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정확도도 높아지고 사거리도 늘어나는 그런 발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때 알프레드 로벨 우리가 아는 로벨상을 만든 로벨이 다이나마이트의 원료인 리트로 그리셀린을 발견하여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연화약 즉 잔여물이 남지 않는 화약을 만들어내요. 이제 자동화 기기 한 번 쏘고 긁어내고 한 번 쏘고 잔여화약 제품 긁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48년에는 프랑스에서 미니의 탄환이라는 게 등장을 하여 이제 아주 정확도도 높고 아주 멀리 나가고 충격파도 아주 큰 그런 탄환이 발명이 되어서 이때부터 사실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리고 정확도도 높은 그런 소총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남북전쟁 과정 속에서는 기간총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결국은 전술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전쟁들은요. 사실 우리가 총력전의 대표적인 예로 꼽는 1차 대전의 전주곡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전쟁 과정 속에서요. 이미 기간총, 철갑선 같은 신무기가 등장을 했고요. 철도와 전신망이 전투에 이용이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남북전쟁 과정 속에서 남북과 북부가 자기가 가진 경제적 역량을 모두 동원해 전쟁을 함으로써 총력전의 양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66년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싸웠던 보호전쟁 독일 통일의 주도 세력이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다 떴던 보호전쟁에서 이미 프로이센은 후장식 소총으로 오스트리아의 기선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고 철도를 이용하고 전신을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전의 양상을 보인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일 전쟁에서도 총력전의 양상이 드러났고 또 이제 대포와 여러 가지 화학 무기가 발달함으로써 참호전의 양상이 드러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19세기 말의 전쟁은 이미 세계 1차 대전에 어떤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전 이전에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유럽 각국은 산업혁명에서 드러난 기술 발달을 무기 분야에 적용하여 신무기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전술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변화된 산업구조가 그리고 공업화된 산업구조가 총력전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걷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쟁의 발달이 산업혁명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다시 산업혁명이 전쟁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